전국 검사장들이 추미애 법무장관의 수사지휘는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모으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름의 6일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. 추미애 장관은 검사장들에게 흔들리지 말자며 검찰개혁을 재차 강조했습니다. 전국 검사장 회의의 막전막구 자세히 알아봅니다. 존 볼턴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미 대선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감축할 수 있으며 깜짝 미북 회당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. 북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미국과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며 회담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. 고 최숙현 선수의 동료 10명이 같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가혹 행위 가해자 중 한 명인 팀 닥터는 의사 면허가 없었으며 과거 근무한 병원에서 청소일을 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. 골프장에서 첫 코로나 감염 사례가 나오는 등 흑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.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30%가 돌연변이 징후를 보이고 전파력이 원형보다 6배나 높다고 밝혔습니다. 일부전능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30%가 돌아 yat산세가를 보이고 전파력으로 발표합니다. 일반적으로 다른 취향을 바이러스의 30%가 돌연변이 징후됩니다. 그러나 차은행은 육성으로 인식을 거치면 과거까지 brain가 종료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